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돌아온 그림책을 가지는 귀여운 언니의 시애니입니다. 자, 오늘 읽어본 책은요. 오늘은 쉬는 날 이러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그러면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오늘은 쉬는 날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면 나는 자명종 소리에 놀라 일어납니다. 우리 식구들은 서둘러 아침에 먹어요. 내 신발 어디 있지? 내 머리빛 못 갔어요? 어젯밤에 여기 놔뒀는데 말이야. 나는 도시락과 숙제를 챙겨요. 엄마,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어서요. 화요일마다 학교가 끝나면 우리는 수영 교실에 갑니다. 엄마와 막내 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발차기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거울처럼 빛나는 푸른 물살을 헤쳐나가죠. 수영 시간은 너무 재밌어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다시 옷을 입을 때엔 무척 아쉽답니다. 수요일은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학교에 머물며 과자를 먹고 텔레비전을 봐요. 때론 글자 공부를 하거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기도 해요. 저녁 6시가 되면 바닥에 앉아 엄마를 기다려요. 언제쯤 오시려나 문만 쳐다보면서 말이죠. 목요일 아침엔 오케스트라 연습이 있어요. 소란스럽긴 해도 무척 재미있어요. 나는 바이올린 켜는 걸 좋아해요. 소피와 리 그리고 내 친구 핀도 함께 연주하죠. 내 동생은 북을 쳐요. 목요일 밤은 항상 피곤해요. 책을 덮고 불을 끄면 스르르 눈이 감겨요. 금요일은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엄마와 함께 매장을 샅샅이 돌아다녀요. 동생이 껌에 서다라고 들으면 엄마는 어김없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엄마를 도와 이것저것 주워 담아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한테 재주 때문에 시장도 못 보겠어 라고 하시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토요일에는 네트볼을 해요. 나는 저학년팀에 속해 있어요. 내 동생은 축구선수인데 자기가 팀에서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볼 때 그건 동생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트볼팀에서 내 역할은 골에 넣는 거예요. 집중! 장대를 건드리지 않게 슛! 그러다 보면 이따금 일요일이 돌아옵니다. 시곗바늘은 천천히 움직이고 엄마, 아빠는 한없이 느긋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죠. 오늘은 아무런 할 일이 없어. 쉬는 날이거든. 이런 날엔 뭘 하냐고요? 오늘은 뭔가를 하거나 차를 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나무에 올라 그네를 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아요. 더 높이, 더 멀리. 우리는 온종일 파자마 차림으로 배가 터지도록 팬케이크를 먹고 아지트를 만들고 과자를 구울 거예요. 풀과 헝겊과 털 실만 있으면 온갖 재미있는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죠. 사과 씨앗을 심어도 좋겠죠. 그러곤 쑥쑥 자라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저기 까치의 반짝이는 날개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주 조그맣고 조용하고 느린 모든 작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좋아하는 쇼를 볼 수도 있고 연을 만들어서 바깥에 나갈 수도 있어요. 연을 띄우며 구름과 하늘을 올려잡아요. 어두워질 때까지 그렇게 공상에 잠겨보세요. 바쁜 날들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시간은 그렇게 손 잘 같아요.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들은 마음껏 기지개를 켜고 아무도 울거나 넘어지지 않는 아무런 할 일도 없는 그런 날. 엄마, 아빠가 아침 식사 시간에 편안히 기대앉아 웃으며 말씀하시죠. 오늘은 우리 식구들만을 위한 시간이란다. 오늘은 아무런 할 일이 없어. 쉬는 날이거든. 끝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바쁜 한절을 잘 알차게 보냈다면 쉬는 날도 필요하죠. 쉬는 날에는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방법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그림책 들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